안녕하세요.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이 소득공제하고 세액공제를 어디서 봤냐면 예전에 과세표준을 공부하면서 한번 살펴봤는데 그때 이 그림이 그대로 나왔거든요. 이런 거죠. 우리 세금을 매길 때 소득액 3천만 원을 통으로 다 세금 계산할 때 써오는 게 아니라고 했어요. 이 소득액이 3천만 원이라면 이 중에서 천만 원을 빼줘서 2천만 원 정도만 과세표준으로 해서 세율을 10% 곱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득액에서 과세표준을 구할 때 빼주는 금액이 소득공제액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식하게 소득액 전체를 세율에다 곱해는 게 아니라 소득공제된 나머지 금액인 과세표준을 세율에 곱한다. 이게 소득공제입니다. 그럼 먼저 소득공제가 일어난 다음에 과세표준에다가 세율을 곱하면 뭐가 나오냐면 이제 세액이 나오는 거죠. 200만 원의 세액이 나오는데 이 세액에서 깎아주는 거. 세액에서 깎아주는 게 바로 세액공제예요. 200만 원의 세액이 산출된 다음에 여기서 5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하면 나머지 150만 원이 납부세액이 되는 겁니다. 먼저 세율을 곱하기 전에 소득공제해주고 그리고 세액이 나온 다음에 세액에서 빼주는 게 세액공제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러면 이 공제라는 말이 방금 전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무슨 뜻이냐면 여기 공자가 뺀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제자가 제거한다 혹은 덜어내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소득 또는 세액을 빼고 부담을 덜어준다 이거예요. 세금할 때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제가 이 두 개를 뭐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면 공제는 도대체 왜 하는가? 공제의 목적에 대해서 알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이 확실하게 잡히고요. 두 번째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고소득층에게 좀 유리한 측면이 있고 세액공제는 저소득층에게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좀 들어보신 분들이 있겠는데 왜 그런지 그 효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소득공제할 거를 세액공제로 세법이 개정되면서 바뀌는 경우도 있고요. 왜냐하면 형평성을 위해서 그리고 가급적이면 소득공제할 거를 세액공제 쪽으로 좀 빼주자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액공제가 저소득층에게 좀 더 유리하기 때문이에요. 이 효과는 나중에 좀 보기로 하고요. 먼저 오늘 이 두 개만 알면 두 개만 공제의 목적이 뭐냐면요. 세금 계산할 때 필요 경비 즉 비용은 빼줘야 돼요. 비용 이 측면이 가장 큽니다. 두 번째는 이 공제를 함으로써 너희들 돈 생기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생기면 그 돈 가지고 버닝성 같은 데서 불태우지 말고 저축을 하거나 기부를 하거나 아니면 투자를 하렴 그래서 이런 거를 유도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저축이나 기부 또는 투자용으로 들어가는 돈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게 해주면 사람들이 버닝성 가서 불태우는 것보다는 저축하고 그러겠죠. 좀 더 긍정적인 긍정적으로 돈을 좀 이렇게 저축을 하던지 그런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볼게요. 먼저 그러면 이 필요 경비를 빼준다는 건 왜 그러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기업이 있어요. 기업이 자전거를 생산해서 판매해가지고 매출이 100억이 났어요. 그럼 매출은 뭡니까? 우리가 경제학 시간에 배웠지만 매출은 P 곱하기 Q니까 가격에다가 수량이죠. 그러면 가령 이게 100억이니까 자전거 한 대에 10만 원이면 아 이거 괜히 금액을 크겠네. 10만 원이면 100만 대 맞죠? 100만 대를 팔아야 돼. 그래야지 매출이 100억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10만 곱하기 100만? 100억 맞을 거예요. 자 아무튼 그랬을 때 봐봐요. 여기 이런 이 가격 10만 원에는 그리고 이 매출 100억 원에는 어떤 비용도 들어가냐면 자전거 만드는 데 들어가는 재료비라던가 그 밖의 인건비 그런 비용들이 다 들어가죠? 원가가 70억 정도 들어가요. 그리고 가령 그 공장의 임대료가 연 1억 원이었다고 치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기계들 뭐 그런 건물들의 유지관리비가 한 3억억 정도 들어가면 이게 총 74억이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봐요. 세금을 부과할 때 기업에다가 100억에다가 전체를 매겨야겠어? 아니면은 여기 74억 빼고 100억에서 74억 빼고 26억에다가 26억에다가 세금 이거 가지고 세금 계산해야겠어. 당연히 100억 전체로 세금 부과하면 안 되고 이 비용을 뺀 각종 비용을 뺀 다음에 세금 계산해야 되겠죠. 26억 가지고 기업이 이렇다는 건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우리 근로자 제가 저희가 소득세 위주로 공부하잖아요. 가령 근로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분이 연소득 3천만 원을 버세요. 3천만 원 버는데 3천만 원의 전체에다가 다 세금을 부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반드시 써야 될 그 돈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가족을 부양한다고 천만 원 정도 써야 돼요. 그죠? 그리고 임대료도 연 500만 원 정도 내야 돼. 그 다음에 아플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의료비 그런 것들에서 연 1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요. 그러면 이런 비용들 이 소득자가 반드시 써야 하는 이런 비용들에다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마치 기업에서 이런 원가에다가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근로자들이나 사람한테 사람의 소득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도 이렇게 필연적으로 나가야 되는 것은 마치 기업이 비용을 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각종 필요 공유는 세금 계산에서 빼주자 라는 게 우리 이 공제의 가장 큰 의의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보통 보면 사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굉장히 많아요. 종류가 너무너무 많아. 계산도 무지하게 복잡해요. 근데 대충 어떻게 구성이 돼 있냐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인적공제 가족들이나 뭐 그런 사람들 위해서 쓴 돈은 빼주고 세액공제도 자녀세액공제라고 있어요. 더 많아. 훨씬 더 많아요. 그 다음에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같은 이런 것들을 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있어요. 필연적으로 나가야 되는 거. 그리고 그 밖의 소득공제라든지 여기 보면은 연금 계좌 연금을 분다던가 기부금 한다던가 이런 거에 어떻게 해요. 좀 더 긍정적인 쪽으로 돈을 쓰면 그러면 저축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세금을 좀 적게 매긴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가령 소득공제 하고 소득공제 에서 한번 받고 어떤 자격이 갖춰지면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럼 우리 소득공제가 어떤 게 있나 한번 볼까요.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거를 다 보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렇게 무지하게 많다는 걸 그냥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엄청 많죠. 그죠. 소득공제 그러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대충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면 기본공제라고 그래가지고 글씨 보이죠. 여기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라고 가족들한테 그죠. 가족들한테 쓰는 돈 공제해 주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특별공제라고 해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뭐 이런 거 그리고 기부금 같은 거 이런 거 해주면 면제해 주죠. 그죠. 세금 공제해 줘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저축 이런 거죠. 저축 이런 거 이런 거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죠. 너희들 돈 참 착한 데 쓰는구나. 착한 데 저축도 하는구나. 그래서 공제를 해 줍니다. 이런 게 있어요. 세액공제도 굉장히 복잡한데 비슷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종류가 있다라는 거 아셨죠. 그래서 아 그러면 이 공제를 하는 이유가 필요경비도 빼줘야 되고 그죠.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저축 같은 쪽으로 유도하려고 공제를 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목적을 아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를 한번 좀 보면 먼저 봐봐요. 세액공제 쪽을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세액공제 자 세액공제는 가령 예를 들어 볼게요. 세액공제를 50만원을 지금 재승의하고 재처리하고 받게 됐어요. 세액공제 50만원을 근데 재승의는 연소득이 1100만원이고 재처리는 연소득이 1억이에요. 재처리가 재승의보다 좀 연소득이 높죠. 근데 봐봐요. 만약에 재승의는 연소득이 1100만원이라서 얘가 납부해야 될 세액이 60만원이고 재처리는 소득이 높아서 세금이 좀 커요. 내일 내야 될 세액이 2000만원이야. 근데 보세요. 50만원 세액공제 한다는 것은 50만원 세액공제 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나온 세액에서 50만원 그냥 빼주면 되는 거죠. 50만원 뺀다고요. 그러면 우리 재승의는 60만원에서 무려 50만원이나 공제가 돼요. 그리고 재처리는 2000만원에서 겨우 50만원밖에 공제가 안 돼. 똑같은 50만원이지만 누가 더 행복합니까? 그죠? 세액공제 대상에서는 60만원 낼 거 50만원 빼준대요.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재처리는 2000만원인데 겨우 50만원밖에 안 빼죠. 이건 마치 뭐랑 갔냐면요. 여러분들이 빵이 있어. 빵이 있는데 빵. 무슨 빵으로 할까? 슈크림빵 요만한 거 있죠. 슈크림빵이 있는데 길을 지나가다가 사흘을 굶은 사람한테 빵 하나 주는 거 하고 방금 짜장면 두 그릇 먹고 중국지구에서 간 나온 사람한테 빵 주는 거 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느 거 사흘 굶은 사람한테 똑같은 빵이지만 사흘 굶은 사람한테 주는 빵이 엄청나게 행복한 거죠. 똑같은 거예요. 저소득층이 세액공제는 훨씬 더 행복합니다. 똑같은 금액을 빼주더라도 자 그러면 이번에 소득공제 보겠는데요. 소득공제를 한다는 것은 세율의 곱팔 과세표준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자 재승에게 재철이 재승과 재철에게 똑같이 천만원의 소득공제를 해주는 상황입니다. 근데 재승이는 연소득이 1100만원이에요. 재철이는 연소득이 1억이에요. 그러면 재승이 우리나라 소득세 과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보세요. 재승이는 1100만원이니까 이 구간에 속해요. 1200만원 이하 그래서 세율이 6%예요. 그리고 재철이는 1억이니까 어느 구간에 속하냐면 이 구간에 속합니다. 그래서 세율이 얼마냐면 35%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재승이가 천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는 얘기는 이 천만원 소득공제 받을 금액의 6%잖아요. 6% 곱해서 60만원의 세금이 절감이 됩니다. 근데 재철이는 봐봐요. 똑같은 천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아도 재철이는 아까 35% 구간에 있었죠. 곱하기 0.35% 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350만원의 세금을 아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천만원이지만 누가 고소득층인 재철이가 저소득층인 재승이보다 훨씬 더 세금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소득공제는 누가 더 행복하다? 고소득층이 더 행복하다. 이유는 뭐 때문에 우리나라 세금 구조가 누진세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제가 왜 제일 처음에 세금 시작할 때 누진세를 우리가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누진세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 냅니다. 아셨죠? 그래서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두 개를 비교해 봤습니다. 오늘 너무 재밌었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